이선희 멘토스쿨의 멘티 장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부르게 될 곡은 황춘하 선생님의 기타 연주에 맞춘 10cm의 죽겠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래가 밝은 노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타랑 이렇게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선희 대견하다 항상 말썽 부르기인 줄 알았는데 그 멋진 노래는 아빠가 영원히 기억할 거야. 엄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사랑해. 바람만 봐도 너무 좋아 죽겠네. 코를 걸어도 듣기 좋아. 냄새가 나도 향기로와. 쉰지 않아도 머물빛이 나서 죽겠네. 이러다 정말 미쳐 돌아버리면 어쩌나 그대의 눈가에 눈꼽이 내게는 It's so nice, so nice, so nice 그대의 스택킹 뜯어진 그 문도 It's so nice, so nice, so nice 1분 1초가 보석 같다 세울 시간이 나찰라 너 바라만 봐도 너무 좋아 죽겠네 이선희 너무 만족스러운 표정인데 후회 없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긴장해서? 나는 너무 잘 들었는데 어때요? 너무 잘하는 것 같고요 여기 가족들 모임에 아버지가 반주하시고 아들이 노래하는 그런 따뜻한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뭐 지금 그냥 가수로 나와도 뭐 전혀 손색없지 않나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가 이제 무대 체질로 바뀐 것 같아 점점 무대를 서면 설수록 무대에서 즐기고 있는 게 굉장히 강해졌어 그걸 오늘 또 한 번 느꼈어 잘 들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